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! 즐거운 노글몬 채널 깜짝 이벤트 중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천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븍스와 한정 펫을 선물해드립니다! 그럼 노글몬의 로블록스 타임! 자 오늘 해볼 것은 무엇? 아니 그랬어 얘들아 아니 내가 보여줄게 있는데 아니 얘네 나 펜하트로 있는 거 있거든? 아 너무 잘 그리지 않았어? 그치? 아니 이거 노글몬 그린 거 노글몬 펜하트로 인건데 아니 너무 잘 그렸어 아니 그럼 이거 봐봐 이거 아니 지금 이거 노글몬의 명성 좋구나 아니 이거 대박이야 진짜 아 노글몬을 코 하나 이렇게 그렸다니까 얘가? 아 아직까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노글몬 모니카요 모니카요 모니카 우리 또 모니카 그 에피파니 했던 그 프라폼 버전 그걸 갖다가 노글몬 버전을 그린 거예요 진짜 자 이것도 있고 이거는 내가 뭔지 모르는데 우리 또 아는 형이 말해주는 걸로는 이게 주술 회전에 있는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얘 하나 있고 자 그리고 이 친구가 평소에 그린 거 와 이거 사슴을 갖다가 볼펜으로 이런 식으로 그렸답니다 와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오리도 있고 자 그리고 내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내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군 아 우리도 우리도 카리짱님 그려준 거 이것도 있고 아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잘 그릴수 있을 것 같기도 하군 아 아 모르는데 아이 나도 이거보다는 좀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군 아 살짝 애매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그 이분이 그린 너글몬입니다 어때요? 이거보다 잘 그릴자신 있나요? 이거보다 잘 그릴자신 있으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참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? 아 그리고 야 이거 진짜 너무 잘 그렸어 아니 나 진짜 동규님이 그림볼 때 너무 감탄해 아니 너무 잘 그려가지고 나 진짜 감탄한다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또 뉴비투본이 그려준 아 우리 또 약간 언더테일식 노골인가요? 자 이거 되게 중고하고 그치 그치 나 밥인줄 알았거든 이거? 자 동규님이 그린 언더테일 샌즈! 노골모 와아 와 진짜 감탄은 나온다 진짜 감탄은 나온다 와 오버워스 노골인 와아아아아ight 와 진짜 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아니 진짜 애는 초금소운 진짜 말도 안되는 금소친구 와 아니 진짜 어떻게 이런식으로 그릴 수 있는거지? 어? 나는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는거지? 난 진짜 아 너무 놀랐다니까? 어? 여기서 제로트 노골모 와아아아 아니 이거는 아니면 말이 안나? 어? 자 우리 또 조조노골몬도 있고요 조조 노골모 이거는 그 너코너코니 너코너코니 너? 넋커넋커니 이런거 있구 자 우리 소형님! 귀여운 너굴몬 아이 그려줘서 고마워요 참깨빵 위에 너구리 패티 한장 그리고 또 허기워기 하나 그리고 또 캣캣으로 넣었구요 특별한 소스에 양상추, 치즈핑크, 양파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아아아아아 너무 귀여운 너굴몬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뉴비토보니 그려줘 음짤노굴몬 아주 다양한 버전으로 그리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아아아아아 그리고 이것도 너무 귀엽게 잘 그려요 동길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죠? 아 진짜 볼 때마다 너무 감탄해 동길님이 진짜 너무 그림 잘 그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프사라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자 몰로 잘 알지 여러분 이거 블루아카이브에 있는 블루아카이브에 있는 몰로 있잖아 자 그로 갔다가 너굴몬을 표현했어 아니 진짜 박수만 나와 아니 이 친구가 진짜 너무 대단한 친구가 와아 자 너굴몬 보드 자 너굴몬 보드 자 너굴몬 보드입니다 자 캣호보보드에 쭉 굴리지 않는 너굴몬 호보보드 너굴몬 호보보드 아 진짜 감탄이 나온다니까 진짜 얘는 자 프라펑 스타일 너굴몬 때프레스토 와아 이거 보프다 야 이거 와 보프 너굴몬 보드로 나오면 대박이다 와 이거 진짜 완전 귀엽다 야 보프 너굴몬 보드로 나오면 대박 귀엽다 와아 자 그럼 또 보여주고 싶었던 거 휴즈 너블몬 와아 와 휴즈 너블몬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아 그리고 야 이게 질 수 없다 자 여러분 아보카도님이 그러셨던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건 이름이 뭐냐면 너츠네미쿠 너츠네미쿠 아 하츠네넛쿠 하츠네넛쿠 어때요? 너쿠 기억죠 하츠네넛쿠 하하하하하하 그리고 아 이거는 뭐냐면은 그 모노크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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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서 이 친구들 간의 대결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? 아니 얘들아 아니 얘들아 미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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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んです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